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산소망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주를 하면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떠오르겠는데 그 외에 다른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겠어요? 오늘 본 말씀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 하면 소망이 떠오릅니다. 소망 단어가 제일 이 단어가 떠오르는 이유가 부활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산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절기에는 부활절과 성탄절 이 양대축이 있습니다.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반드시 와야 돼요. 구원사역을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언된 거예요. 장세 3장 15절에 여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첫 번째로 예언된 일에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오신다 오신다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을 거쳐가지고 요함 신약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에 드디어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안대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인류에 거치한 죄들을 다 몽땅 대신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어요. 너희들의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 죽고 끝났다 하면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 종교 왜 그렇게 다른 유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부활하셨다. 이거는 어떤 종교도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마태문 28장 5절 6제로 하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라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하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영원한 산소망이 되는 축복의 메시지다 8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슬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구차하게 그렇게 증명하려고 변정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선포했고 믿고 살라고 선언했을 뿐이다. 참으로 심플을 하면서도 정확 명료한 그러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부활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도록 만들었어. 그것도 똑똑하다는 학자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삶들을 통해서 이 부활은 실제로 예수님 사신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도록 해서 의심하도록 희석시켜 버렸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십자가에 극심한 고난에 예수가 기절을 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누워놓으니까 정신 차려서 깨어났다. 기절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훔쳐 숨겨두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도난설. 제자들이 너무도 예수님을 염무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 환상설. 이외에도 제자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그래서 무덤 오인설. 예수님의 이 시신이 무덤에 앉히든지 없다는 매장 부인설 등등 이런 설녀를 오히려 실제적으로 다 조사 조사를 한 결과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결과가 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산소망의 삶을 살자. 오늘 삶에 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왜 흩어졌냐. 왜 흩어져 있느냐.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 이 하나만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그렇게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예수민단이 단 하나의 이유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어서 흩어진 사람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로마의 대박회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AD 64년이었습니다. AD 64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대화재 사건.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을 또라이 황제 네로가 일으켜놓고 온 성난 로마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방하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이 어리석은 시민들은 압니까?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 저 기독교인들이 방하했구나. 이렇게 뒤집으셔가지고 이때부터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어요. 베드로는 이런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예수 걸사로부터 오는 산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환란을 뛰어넘어라. 격려했습니다. 위로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시대와 다른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당하는 다양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평 불화가 많아가지고 상처를 받고 상처 주고 그런 공황증도 있습니다. 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울증도 걸렸습니다. 많은 기피증을 가지고 그런 상처들을 내면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계 모든 성도들 내가 지금 어떤 행변에 처했던 지간에 어느 가정, 어느 개인이 문제없는 가정, 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장치의 삶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림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아픔을 이겨나갈 정도가 아니라 부활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전도자 되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산소망의 근거입니다. 3절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잔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석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샤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33장에서 발생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삶을 한순간에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12가지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존재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인간 스스로 이런 죄와 저주 이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복문에 기록한 내용처럼 격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산소망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 격률이라는 말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것을 격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격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게 되었고 그 증거로 도장을 꽉 찍어준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죄 없어요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저주 없습니다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산소망이다 예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것과 부활 없이는 나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산소망을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 부활 생명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뭐냐 신앙 생활이에요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나 오래부터 교회 다녔다 나 못해 신앙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부활 신앙을 누리는 사람은요 항상 기쁘고 아멘 어떤 문제에서도 다 뛰어넘어 부활 신앙 가진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 가진 성도들을 보고 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같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똑같네 그리스도 일이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부활 생명 산소망을 누리게 되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자유 너 자유 자유하냐 자유 자유를 못 누려요 사람들이 잡혀가 눌려요 눌려 본문 6개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고난은 잠깐이야 지금 죽을 것 같지 망할 것 같지 끝난 것 같지 아니야 그 잠깐이야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오지요 그때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표현대로 그 근심은 뭐라고 그러지요 잠깐이에요 잠깐 근심은 잠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같고 가장 죄 많은 자 같고 가장 재수 없는 인간 같고 가장 불행한 인간 같습니까 잠깐입니다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미래가 우리 보장되어 있는데 뭐 인생 그 7,80년 살면서 오는 크고 작은 것까지 일 가지고 인생을 걸 필요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그 고통가 그걸 인생을 망함을 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답이 있는 사람이 늘 염려격지 속에 사로잡혀 살아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걸 알아 하도 들어가지고 안 믿어 사실은 이 땅에 무슨 말입니까 서론적인 것 눈에 서론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을 것 이 서론적인 것에 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론 인생이에요 산소망의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고통 중에서 계획을 발견하고 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울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소심해가지고 늘 그렇게 불안 속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완전 속은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겼던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리면 저절로 빠져나오시게 되어있어요 영국의 한복공소에 일하던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야 예수 믿음은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인생에 소망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 저희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열정이 회복돼요 열정이 회복돼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왜 일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인생의 열정이 확 돌아와가지고 10년 동안 열정을 다 일했는데 가구 제조업의 사장이 되었어요 돈과 명예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산책을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넓적한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마을의 정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가슴 속에 밀려오는 행복감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냐 행복감을 느끼게 됐는데 마치 자신이 지금 걸터 앉아있는 이 넓적한 이 바위와 같은 존재가 자기를 다 감싸주고 받쳐주고 있다 라고 하는 느낌을 확 가지게 됐어요 이 행복의 근거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예수님이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다 끄집어내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나 주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얼마나 반성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신앙생활입니까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데 삶이 이렇습니다 굳건한 반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24시 함께 영원히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따위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반석이라고 대표적으로 10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따위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실감 나게 체험하고 실감 나게 표현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책 초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박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박이시오 아멘 따위시 왕이 되기 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야의 훈련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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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날 순간순간마다 구원해 주신 것을 처음하고 한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처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아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체험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따갑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막 당연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동안 고생을 덜해서 고생 안 해서 고생한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가슴속에서 그 처음한 하나님이 역사가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그 역경 그거 일시적인 것이니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바위선 10편 39편 7절에 이런 체험적 고백도 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내 소망은 주님이야 내 빚은 또 주님이야 내 모든 것이 주님이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소망은요 오직 죽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시간 지나가면서 시들어지게 됐지요 급전 직하라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엄청난 권력이 다 소멸해지고 그 어마어마한 체력이 다 무너져 버리고 큰 실망과 자실밖에 없지요 결국은 세상 것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 이유를 통해 주어진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 영경보드 성도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과 이습사시 함께하는 산소망의 삶을 사는 참 행복자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의 전파자입니다 7절 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다 검은요 고열의 이 동안이 속에서 그야말로 넣게 되면 어느정도 열이 올라가느냐 보통 쇠가 녹아올라 그러면 2000도 2000도 여러분 100도 하면 손 뜨겁잖아요 2000도 확 끓이 되면 금속에 있는 모든 불성문들이 싹 떠오릅니다 불성문들 불성문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순금 정금만 남아요 순금 정금 여러가지 시험을 이긴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순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연단이 그냥 됩니까 피눈물을 솟는 자동수님이 상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나면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다 여러분 서려고 하면 서시려고 서시려고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왜 주냐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하라고 연단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 가진 사람은 시련이 오고 연단이 와도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싹 빠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서 싹 다 불신앙이 빠지고 나니까 영적 성장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예수 그시도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믿음의 수준이 확 높아져요 아멘 지금 연단 받는 것 특별히 청년들 연단 받는 것 여러분 훈련으로 다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청년들이 훈련 받는 이번에 2주짜리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데 앤 뭡니까 SS를 훈련을 받는데 300명 모집을 하는데 새벽 6시에 신청하라 나가는데 4분 만에 끝났다니 4분 만에 4분 만에 4분 만에 끝났다 나 그 보고받고 충격받았어 아니 어느 지구상의 교회가 그것도 회비를 10만원 내라 하면서 그것도 새벽 6시에 신청해서 300명 까짓만 모집하는데 300명 4분 만에 끝났다 4분 만에 못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못 들어와가지고 훈련 못 하게 된 아들이 우니까 엄마가 전화와서 우리 아들 좀 넣어달라고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무서운 훈련 다 도망갑니다 무서운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아 훈련을 왜 받습니까 완전히 복음체질 만들려고 완전히 그리소 체질 만들려고 완전히 현장 전도 체질 만들려고 완전히 그리소 사람 되게 하려고 쟁의 되어야 돼요 쟁의 예수 쟁의 되어야 돼요 쟁의 는 전문성이 있거든요 쟁의 쟁의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 분야 그냥 최고 쟁의 여러분 예수 쟁의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 높은 수준 훈련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 가진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이서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이서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포하니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부활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포하고 장차 영광스러운 완성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소망을 상실한 채 사랑하는 저 그리스도 밖의 영혼들 저 불신 영혼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베르던서 3장 15제로 보면 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그래 당신은 그렇게 즐거움이 많냐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볼 때 부럽냐 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질문을 하죠 다르지요 같은 직장 다니지만 다르지요 다르니까 물어보지요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사장 욕하고 부장 욕하고 불평면망하고 집에서 싸운 이야기 와 부정적인 말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거든 늘 보금적인 늘 생명인은 말하니까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냐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 늘 준비해라 그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예 여러분이 예수고시를 통해 주어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고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산 소망의 전파자가 된다 이 사실을 전파하게 돼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어렵냐 안 어렵습니다 산 소망의 삶을 사는 게 신앙 생활이 하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느냐 뭐가 안 돼서 어렵냐 삶은 오늘의 삶입니다 삶은 오늘의 삶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저는요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일어나자마자 첫 소리입니다 대화입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루가 그리고 세상 뉴스 세상 무슨 이거 듣기 전에 먼저 오늘의 말씀 봅니다 무조건 핸드폰에 바로 떠요 핸드폰에 바로 오늘의 말씀 에레비타 타면서 봅니다 오늘의 말씀 집 나와서 아니면 타면서 오늘의 말씀 여러분 이 사무원들이 사무원이 청년대 제가요 이거 사무원을 다 이게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없으세요 이런 거 사무원들이 뭐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죠 교사도 하고 성가대에도 하고 알아본 게 없어요 다 해봤지만 아니에요 내게 그런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성의의 역사 부활의 소망 없었어요 그냥 뭐 부활절이겠지 성탄절이겠지 뭐 그렇겠지 그렇게 다닌다니까 그런데 이 사무원들이 고통 속에서 시작이 되면서 배워지니까 하나님이 평생을 보장해버려요 제가 처음 하고 이거 썼지 서교를 위한 설교 아니에요 지금 정인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전도자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직접 하든 간접 하든 여러분에게 복음 영향을 입혀내 삶을 살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뭐 여러분 온전신에 불신자잖아요 직장에서 하루종일 불신자 주위에 다 종교인들 불신자 그거 뭐 그 그들의 영향 미치는 게 뭐 특별합니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내리고 아멘 정인의 체질이 되면 하나님이 불꽃같은 동자로 암팔계 날개를 방아래꾼다 천사들이 동원되어가지고 그냥 지켜주신다고 끝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빼내는데 풀불 속에서도 빼내는데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이제럼 우리 다 내리고 체질이 복음 체질이 딱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의 척복이 증거가 계속 나오니까 정인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사모 오직 아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확실하게 불이 내려지면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셨습니다 직접 불렀습니다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이게 원리에요 원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 다음 뭐요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사회가신 것을 제자리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하시고 천국보험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잘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좋잖아요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뭐요 그룹 있잖아요 순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서로 아침에 가요 아침에 오늘의 말씀 띄우고 산모님들 막 서로서로 띄우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리고 이거 못 띄우니까 나 안해도 다 봐 안해도 얼마나 좋아 서로서로 막 약속해서 띄워주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는 뭐 뒤에 또 전적경 되면 또 띄우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서로 막 교사하면서 서로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 서로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보내사 전도도 하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전도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감기 없는 사람 종교장은 사람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전도예요 전도 여운교회는 매일 전도하래 구원 못 받았던지 시간평 아니던지 전도도 하면 예수님이 그 훈련시기가 전도시긴 전도 전도도 저절로 되어집니다 전도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냥 누가 말을 걸게 되어있고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있어요 자 오늘의 이 말씀과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면서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현장화의 응답을 처음하게 되어진다 형제모대 성도들 자신의 환경과 행변 다 떼어놔 왜 사문을 사모지 하라느냐 이 모든 문제사건 골치 아프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도전하면서 산소망의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전부 다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산소망의 전파자 70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이라는 분은 성탄절과 이 부활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진단했어요 성탄절은 그나마 살아있으나 부활절은 이미 흥미를 일으키는 부분조차도 실패하고 말았다 부활절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유진 피터슨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현재 지금 나우 여기에 내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연계 모드 성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힘이 없어요 속도 말해 매가리가 없다고 힘이 없으니 영향력이 입힙니까 본인이 무슨 확실한 정의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통해서 불순문들 다 제거하고 말이야 손수 어른아이처럼 손수하게 어른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못 가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단순해요 단순 단무지 아멘 단순 무식 무지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는 무력한 삶을 살게 돼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내 사람들이 생동감이 없어요 생동감 거리가 멀지요 나타나는 현상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잡혀버렸어요 그렇게 파묻혀버렸어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거센 물결을 그야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연어 아시죠 여러분 막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물이 막 그냥 쏟아지잖아요 막 그냥 초다지는데 그걸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 이게 생동감 신앙생활이에요 그 어떤 반대도 그 어떤 방해도 상관없어 부활 생명을 가진 역동적인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바탕에는 예수 그 부활이 있습니다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만 부활질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주일은 부활을 내가 고백합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매주일이 부활주일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부활의 산소망이 부활의 생명력이 실제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누리면서 이제는 뭐여 이 사실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의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산소망의 삶을 살게 하야 주옵사사 이 산소망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문제 사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이정을 포기하면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때에 이 영적 비밀을 말하면서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천두자의 삶을 살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